카페가 조금도 있걸래? 여기도 있고, 조금도 있는데 어디 갈래? 저기 가봤어? 아 안 가봤는데 조그맣고 그 긴 한 명 있는 카페야 근데 아담하고 설명은 없는 것 같아 가볼래? 가자 사람 많으면 나와야지 그래? 사람 없는 것 같아 카페에도 있었어 봤어? 아 난 더운데 너 이 우산을 왜 가져왔어? 아 우산 아니고 양산이야? 양산이야 정신사이 이거 진짜 맞습니다 응 형, 너 해봤나보다 룰을 알고 있어 어? 이건 우리 기본 아니야? 으흐흫 맨날 애니팡 잘했었는데 맨날 애니팡 잘했었는데